첫번째입니다. 얼굴에 자글자글 피어난 기미밖에 안보여요. 와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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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튜브 좋아요에 구독을 눌러주세요. 안녕하세요 견자이님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저희 수장님이 또 저희 이렇게 끌어주시는 거 너무 기분 좋고 즐거운 일인 것 같아요. 엄마! 인사드릴까요? 하나 둘 셋! 견빌리지 에어! 반갑습니다. 자 그러면은 어떤 컨텐츠든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사람의 미래 애인에게 해 줄 말이 있다면? 만약 결혼하실 거면 하객으로 방송인들은 그러지 마세요. 모풀기로 그러면 가볍게 한 명씩 돌아가면서 할 건데 첫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. 네 와나나를 처음 봤을 때 첫인상 네 알겠습니다. 근데 저는 사실 제가 뭐 빌드업 하자는 건 아니지만 이 친구들은 저로 인해서 인생의 기로가 긍정적으로 바뀐 사람들이고 아 그럼요. 자희랑 저도 엄청 흔히 말하는 짱친 베프 이 관계를 엄청 오래 지냈어요. 다들 좀 길게 보내네요. 칭찬이 너무. 아 은별이 좀 짧구나. 진말이 필요한데. 아 그지 그지 그지. 자 여기 앉은 사람은 긁힌 표정을 지면 안 돼요. 네. 실례지만 이주는 지피라는 건가요? 아니 저는 책을 쓰고 있는 거죠? 아니 저는 진짜 찬사가 너무 많아서. 찬사. 자 이제 견자희 씨가 랜덤하게 저에 대한 첫인상을 사람들이 쓴 거를 알려주실 겁니다. 원하나 님의 첫인상. 첫 번째입니다. 얼굴에 자글자글 피어난 기미밖에 안 보여요. 웃으면 안 되나요? 저희의 반응은 어떻게 해야 돼요? 아 이거 편하게 해봐야 됩니다. 네 두 번째입니다. 창량하고 거만한 강랑콩. 세 번째입니다. 누군진 모르겠는데 찐따인 건 알겠음. 첫인상이. 이거는 유추가 좀 가능합니다. 군대에서 만났을 때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. 네 번째입니다. 임밤하는 사람 아니었으면 말도 걸기 싫었음. 미미짱인데?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. 그렇기지 않아요 저는. 다섯 번째입니다. 개 싹 찐따가 앉아있길래. 와 쟨 뭐냐 진짜. 하고 생각함. 꾸러기처럼 입으려고 하는 게 더 킹받았음. 개의 아재가 따로 없었다. 양계가 너무 길다. 양계가 너무 길다. 양계야. 야 너 너무. 양계야. 양계가 아니지. 아니 내가. 난 컬러풀하게 입은 거야?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. 자 그러면 한 번씩 들어봤으니까. 리피트 한 번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. 네 첫 번째. 얼굴에 자글자글 피어난 김희밖에 안 보였음. 김은별이라고 생각해 줍니다. 두 번째입니다. 상냥하고 거만한 강남콩. 자이야. 세 번째입니다. 누군지 모르겠는데 찐따인 건 알겠음. 이게 견자인가? 아 이거 이게 민수 느낌이 좀 납니다. 네 번째입니다. 임방하는 사람 아니었으면 말도 걸기 싫었음. 이것도 자이 아니야? 야! 이거 원호. 다섯 번째입니다. 꾸러기처럼 입으려고 하는 게 더 킹받았음. 아니 하나는 맞혔다. 원하나 씨의 정답은 총 두 개입니다. 누굴까요? 누굴가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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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르겠지? 원호 씨의 첫 인상 보내주세요. 근데 민수 형님은 제 첫 인상 기억이 안 나실 텐데. 어 맞아. 후님들 다 벌레부터 봐가지고. 원호야 내 차례 아니냐? 어 지금 웃음 터졌습니다. 견자지 씨. 너네 진짜 빨리 보낸다. 어 진짜 빨리 안 하면 더 오래 걸려는데. 어떻게 됐나요? 아 네? 저 조금만 웃기만. 자이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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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하하하 잘 했었나 보네. 아 네네. 가겠습니다. 첫 번째입니다. 기억이 안 남. 두 번째입니다. 아무리 생각해도 할 말이 없어. 그렇게 했나요? 세 번째입니다. 우와, 진짜 열심히 산다. 좋게 생각하면 욕이 한 마디도 없었어요. 욕이 나을 것 같은데? 네 번째입니다. 빵 사오라 하면 부리라케 달려올 것 같은 새끼가 꼴에 말 붙여보겠다고 체면 차리는데 개조법이 무게 되는 거 가정스러워서 웃겨 뒤짐. 자, 다음 마지막. 다섯 번째입니다. 나 견자인데 원하는 아니었으면 이 새끼 상징도 안 했어. 저 아닙니다. 그럴 수 있어? 앞에 네 개는 괜찮거든요? 근데 저는 5번이 만약에 자인님이면 다음에 어떻게 보죠? 첫 번째입니다. 기억이 안 남. 이거는 민수염입니다. 두 번째 아무리 생각해도 할 말이 없어. 밥냥개. 나 아니야. 세 번째입니다. 와, 진짜 열심히 산다. 이게 제일 나빠. 자인님. 네 번째입니다. 빵 사오라 하면 부리라케 달려올 것 같은 새끼가 꼴에 말 붙여보겠다고 체면 차리는데 개조법이 무게 잡는 거 가장스러워서 웃겨 뒤짐. 이거는 대가리 깨져도 은별이에요. 나는 형 솔직히 그런 생각을 해. 저게 본인이 쓴 게 아니라 저렇게 빨리 한 번도 안 끊기고 읽을 수가 없어. 아니 제가 자인님한테 꼴에 말 붙여보셨나? 자, 다음 거. 나 견자인데 원하는 아니었으면 이 새끼 상징도 안 했어. 이게 일단 혜안이 될 것 같습니다.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. 자기소리도 도저히 이제 재미없을 거야. 첫 번째입니다. 워날나 따까리. 그렇게 Shoulder sail? 이렇게 길면 뭐였죠? 이 두 번째입니다. 안 그래도 삭막하게 생겼는데 가오 존나전네. 세 번째입니다. 얘랑 굳이 친해져야 되나? 네번째입니다. 영어는 무슨 여동 풍범 외울 것 같은데? 야이씨! 진짜 뒤지게 졌어. 시야해! 야! 너! 네 다섯번째입니다. 예술병 걸린 중의 꾸밍이 보는 것 같습니다. 이 녀석아 3명입니다. 미미짱님의 정답은 빵개입니다. 누군가! 모르겠지! 모르겠지! 정사람이. 죄송합니다. 하나입니다. 하나요? 하나 맞췄다. 하나 맞췄다. 근데... 첫번째입니다. 뭐 일찍 같은 애가 들어와서 개쫄랐었음. 두번째입니다. 얜 왜 원하나 똥꼬 닦고 다니지? 세번째입니다. 근데 은별이 뒤에서는 견자의 욕 뒤지게 하더니 친한 척 연기 잘하네. 역시 방송 천재. 진짜? 네번째입니다. 눈부셨던 아침에 변기 속을 보았어요. 내가 싼 똥이 딱 이 느낌이었어. 두꺼운 웃음 이상 아니에요? 다섯번째입니다. 유행이라는 게 정말 서울에서 내려가는 건가? 이게 깡시골에서 같이 상경한 촌년 같은데 시골 학계에서 약간 일찍 없을 것 같아. 다 언어 같은... 김은별님의 정답 개수는 3개입니다. 우와! 우와! 첫번째입니다. 미쉐린 타이어. 두번째입니다. 뭐지? 여자 원호군가? 세번째입니다. 나 원호인데 나 좋아하는 티 더럽긴 애들아. 잠깐 사귀어 줄까 고민했다. 얘가서 쓸 수도 있잖아. 나야. 나야. 네번째입니다. 한예종 진짜 실력만 보는구나. 아니야. 마지막입니다. 어? 이모? 언니. 밤향객님이 맞추신 정답의 개수는 1개입니다. 누굴까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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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다음 주제는 저희가 이제 와빌리즈라는 크루입니다. 이 사람이 수장이 된다면 이거는 자희 님 껴야 될 것 같아. 현 수장이라 상관없나? 이거는 번회로 자희 씨도 한번 해볼까요? 저요? 네네. 오케이. 시청자들도 참여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? 존망한다. 첫번째입니다. 이열을 왜 시키냐? 이열을 왜 시키냐? 그렇게 시키냐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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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면 아유 잠깐만. 두번째입니다. 가능하긴 해? 다들 좀 길게 보내지 않았어요? 세번째입니다. 존댓다. 이건 알 수 있어요. 형요. 아 왜 다 저런 것만 달아 그래. 네번째입니다. 안됩니다. 그치? 자희 님 의견 아니에요? 자희 님 의견 아니에요? 자희 님 의견 아니에요? 다섯 글자 해서 줘봐. 다섯번째입니다. 진짜 생각해본 적이 없어서 할 말이 없는데 제일 길어. 제일 길어. 은별아. 제일 길었다. 아니 그게 아니라 의미가 없는 게 이걸 안 맞혀도요. 저 모두 해. 이거 모두 했는 줄 알겠어요. 안 할 거예요. 여러분 안 해요. 안 해요. 제가 시작이 되면 제가 방송을 버릴 거예요. 정답은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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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거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0개입니다. 누구게? 누구게? 근데 놀랍게도 0개인데 다 맞춘 거랑 똑같아요. 어 이거 약간 긴장되긴 하네. 그렇죠. 어떤 느낌인지 약간 오죠? 첫 번째 거. 엄마 나 밥 양갱인데 뭐하고 있어? 빨리 와. 두 번째. 네. 저 원호구입니다. 누님. 열과 성을 다 하겠습니다. 믿어만 좀 있죠? 씨부랄 거. 자 그다음에. 네. 나 조원호인데 견자이 시작되면 바로 꼬신다. 다음. 수장님 실망입니다. 방제 앞에 견빌리즈 붙이고 방송해주세요. 다섯 번째입니다. 나 견자이인데 안 해. 저 한 번 맞춰보겠습니다. 견자이 씨가 맞춘어요. 원호가 맞춘 다 différent면 그거는? 저예요. 접니다. 사귀어요.